331년 고구려 미천왕이 죽고 고국원왕이 즉위한다. 선비 모용왕은 수도를 극성해서 서북의 용성으로 이주한다. 고구려를 공격하고 환도성을 함락한다. 고구려는 환도성을 3번 천도한다. 1. 태조왕 때 왕자 수성 차대왕이 요동을 정벌하고 개평해 환도성을 설립한다. 최전성기 때다. 2. 발기가 반란해 요동을 공손씨에게 바친다. 산상왕이 환희년에 건축한다. 위나라 광구검이 파괴하고 고구려는 쇠퇴기에 접어든다. 3. 미천왕이 선비를 격파하고 낭낭현도 요동을 회복한다. 고국원왕이 지반현에 건축한다. 모용왕이 파괴하니 고구려가 가장 약할 때이다. 고구려는 선비족 모용씨에게 패배하고 중국 대륙 경영권을 잃는다. 고국원왕은 선비에게 패배하고 환도성을 평양으로 이주한다. 369년 2만 병사로 백제를 공격한다. 백제의 근구수왕의 밀정인 고구려 군인이 된 백제. 백성 말목자가 투왕해 백제왕에게 고구려 적기병만 깨면 나머지는 모두 오합지졸이라고 알려준다. 근구수왕이 적기병을 깨고 수국성 북쪽까지 진군한다. 대동강 상류 패수 이남을 점령한다. 백제 근초 고왕의 왕후진씨의 친척 진정이 20년간 권력을 행사하며 국정농단을 한다. 태자 근구수가 영특해 대방장씨를 격파한다. 육군 군제를 개편하고 해군을 창설한다.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하고 평양이 함락된다. 고구려는 국내성으로 이주한다. 백제는 재령에 도읍한다. 375년 즉위한 근구수왕은 10년간 재위하며 중국 내륙을 공격한다. 선비 모용시 연부시 진을 격파하고 요성 산동강소 절강성을 정복한다. 섬서성의 진왕 부견을 격파한다. 박사 고흥이 석이라는 백제 역사서를 쓴다.